세상에서 가장 귀한 양신료 사프란은 크로커스 꽃의 암술로 1년에 딱 1주에서 2주 수작업으로 채취됩니다. 꽃 한 송이에서 단 3개의 암술만을 얻을 수 있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데요. 크로신, 사프란알 등 파이토케미컬 즉 식물성,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사프란은 선샤인 스파이스라고도 불리웁니다.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황금빛 빛깔은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. 사프란 허니에 담긴 기분 좋은 달콤함을 소중한 분께 선물로 추천드립니다.